안녕하세요. 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리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데일리맵 전문가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주제는 미리 보는 대형주 2023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 관련된 대형주들을 한 종목씩은 다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시간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상위 100여개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 종목씩 투자 포인트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 종목들을 보유하면 좋을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재료와 이슈들이 가득한 종목인지를 제가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의견을 드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스타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강의에 앞서서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를 직접 스캔해 주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그대로 안내 도와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선정한 것은 LG전자 종목입니다. 사실 2021년도만 하더라도 LG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이 넘칠 정도로 좋았었던 그런 때가 21년도에 있었는데요. 지금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차트를 보시면 1월 29일자 2021년 1월 29일자 날짜로 19만 3천원 정도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테슬라 향 전장 부품 수주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애플카도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재료적인 부분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LG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줄여서 나왔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눌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한동안 주식을 보유하셨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놓여있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8만원대의 저점 구간을 다시 탈피를 해서 주가가 상방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전형적인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LG전자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LG전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에어솔루션 부문 그리고 가전사업부 부분 그리고 전장사업부 부분으로 총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요약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이 1%대 많게는 2% 초반까지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 불황으로 역시나 LG전자 역시 5% 이내에 매출 감소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TV 수요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시겠지만 2020년도 코로나 때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이제 부각이 많이 되었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쪽이었죠. 그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홈인테리어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가전제품들을 많이 바꾸는 그런 시기가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이후에는 당연히 그때 많이 올라왔었던 수요가 지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좀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TV 수요가 감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전사업부 부분 같은 경우는 16% 정도 매출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매출 사이즈 자체는 크게 증가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LG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지금 성장 동력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쪽은 지금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전자를 필두로 전장사업부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전장사업부는 올해 흑자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25% 정도 되는 매출의 이익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PER 11배 그리고 PBR 0.9배 정도는 사실 지금 현재 LG전자의 성장성을 놓고 보더라도 아직은 전장 부품 쪽은 올해와 내년에는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로 우리가 일단 예상을 해보면서 제가 관련해서 조금 더 투자 포인트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전장 부품 성장성은 앞으로 입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올해와 내년에는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겁니다. 전장 부품이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를 달려나갈 수 있는 시기는 지금 현재 업계에서 25년에서 2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성장성을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성장성을 보시고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4분기의 재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1분기부터는 신규 수요가 받쳐주게 되면 재고가 감소된 부분 때문에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도 앞으로 보셔야 될 단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유의미한 성장이 힘들다라는 부분이 지금 증권가에서 내다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지금 현재 TV와 냉장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케이스로 설명을 좀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가처분 소득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버는 소득에서 이자 지금 뭐 아파트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나가는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적정 범위가 예를 들어 300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당장 어떻게 뭐 가전제품을 바꾸려거나 이런 노력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전제품 쪽은 경기 민감주 저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야만 즉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지는 구간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에 성장성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OLED 같은 경우도 지금 물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비용 구조 자체도 지금 많이 악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유의미한 성장 그리고 매출을 반영시키기엔 사실 좀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에어컨 쪽은 조금 더 다른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한반도에 대한 폭염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우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3월 3월인데도 불구하고 26도 정도로 굉장히 무더위의 날씨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역시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폭염 이번 여름에 폭염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에어컨 정도는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G 제품 중에서 또 에어컨이 또 많이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여름에 혹시나 폭염 때문에 에어컨 매출이 급증하게 되는 이런 부분은 좀 숨어있는 히든 재료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표만 보시더라도 LG전자 사업부별 분기별 매출액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 쪽 에어컨 쪽 지금 부분은 지금 매출이 그래도 좀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케이스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서 좀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비이클 부분 아까 말씀드린 전장 부품 쪽은 거의 약간 정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큰 성과를 내긴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LG전자의 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도 당연히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펀더멘탈 쪽으로는 그래도 10배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코스피 지금 전체 종목들의 평균 PER이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이 비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장 부품 쪽 장기적인 성장을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적절한 범위 내에서는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서서히 분할 매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PBR이 역사적으로 저점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혹시나 애플카라는 이슈들 그리고 테슬라의 전장 부품 쪽으로 많이 수주를 따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주가가 당연히 훨씬 더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아야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PBR 수치만 좀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역사적인 PR 수치를 보게 되면 LG전자도 20배에 가까운 PR을 부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10배 수준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다. 올해 내년에 성장성은 조금 더디겠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현재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다 목표를 조금씩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한 2, 3개월 전에 이제 증권사 레포트들보다는 지금 현재는 실적을 해도 조금 더 상향 추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기에 재고를 많이 털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부터는 신규 수요만 받쳐주면 그래도 실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영업이 컨센서스가 약 9천억에서 한 1조 원 정도 되는 사이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조 원이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주가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올해 북미 전기차 출시 예정 규모를 좀 감안해서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로 좀 추정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크게 폭등하는 구간에서 지금 다시 조금 하락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이익적인 부분은 5% 이상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간 실적표를 조금 보신다 하더라도 2023년도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한 10% 정도 영업이익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약 한 10% 정도 지금 성장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내년도 실적 기반으로 PR을 계산했을 때 10.6배 정도에 다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2년 후에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만약에 내가 LG전자를 주목하게 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그대로 안내 도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문자로 샵 3772번 누르시고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채널 추가 방법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조언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채널 추가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채널 추가를 토대로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것이니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어서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셀트리온이라고 한다면 대다수 이제 바이오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두 중 하나에요. 자 셀트리온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두 종목을 보유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전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사실상 아시다시피 이제 CMO 위탁 생산을 주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사라든가 이런 유럽계 다국적 제약사들을 토대로 위탁 생산을 진행을 하다가 본인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이어졌었던 종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었던 이후에 어떻게 됐죠? 주가 37만원 차트 보시다시피 최고가 37만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줄곧 하락해서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정도 되는 하락 구간을 거쳐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은퇴를 좀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좀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알리는 시그널을 알리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치솟게 되는 그런 부분에 놓여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기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투자 포인트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시밀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램시마 그리고 허주마 등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플라이마까지 생산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성장에서 또 모멘텀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좀 성장 유럽에서도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많이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FDA까지 정확하게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큰 폭의 정말 대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출시 2년 만에 오리지널 의약품에 근접하는 지금 대체율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의약품을 다 교체를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를 앞세워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올해 성과는 유플라이마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휴미라라는 제품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매출이 25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장 점유율 내가 5%만 가져올 수 있는다 하더라도 매출 성장이 굉장히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앞으로 유플라이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승인과 이런 부분이 올해부터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전될지 유무를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PER 수치는 36배 그리고 PBR 수치는 한 5배 정도 수준으로 사실상 바이오 기업 치고는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만 하더라도 PER이 뭐 100배 가까이도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매력적인 지금 가격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정체된 지금 연간 30%가 넘는 고속성장을 해왔었던 셀트리온이 지금 매출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신제품으로 이 위기를 한번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복귀가 앞으로 얼만큼 신제품 출시를 앞당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리더십에 의해서 여러가지 이제 효과들을 가져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그 지금 제품별로 좀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램시마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F-Day 신약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연말에 승인이 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IV, SC라고 해서 정맥주사와 피아주사 이 두 가지의 지금 제품을 모두 지금 생산해서 지금 대체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지금 이거 두 개 합친 것만 하더라도 66%에 달하는 지금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의 효자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트룩시마, 허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유럽에서 지금 23%, 29% 각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단단한 캐시카우로서 성장 범위의 텀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제품이 굉장히 부재했었던 셀트리윤이었기 때문에 이 유플라이마 쪽에서도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자가 면역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이고 올해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이것에 맞춰서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모두 이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의 처방 5%만 가져오더라도 1조 정도의 매출이 나올 정도로 정말 블록버스터 품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은 약 25조 정도가 나오고 있는 품목입니다. 삼성바이오지스 등 경쟁사에서 족보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매출 신장 효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정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만에 셀트리온 경영을 복귀를 합니다. 지금 반토막난 주가 이 상황에 따라서 주주들의 불만이 많이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원래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을 3사를 합병해서 강력한 셀트리온 그룹을 만들겠다라고 표명을 한 바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공교롭게도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진행이 못되었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서정진이 복귀를 하게 되면서 3사 합병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유하는 체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는 체제다 보니까 사실 3사가 합병이 되어도 사실 무난할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도 내가 3사가 합병하더라도 나에게 득되는 것은 단 1원도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은 대표이사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안에 합병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굵직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서정진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 간단하게 스캔하시면 저희 채널 추가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문자로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딱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널 추가 드릴 수 있는 안내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좀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감 없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채널 추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2023년 좀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정말 힘들게 지금 영업이익이 조금 마이너스로 들어선 체제가 22년도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23년도부터 다시 성장계도로 달리기 시작할 것이고 지금 정체된 구간이 있었지만 다시 연평균 20% 넘는 신장을 위해서는 신제품 출시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램시마 SC 출시가 될 거고 유플라이마 효과가 24년부터 유의미하게 시작이 되겠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시장에서 잠식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영업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을 침투하는 그 과정을 보통 업계에서는 6개월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올해 특허가 만료되고 그 다음 본격적인 제품 생산까지 봤을 때 24년도부터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올해 4개에서 5개 제품의 허가가 신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지금 무제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연내 2개 제품에 대해서 임상을 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인트라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어느 때보다도 지금 단단한 파이프라인이고 서정진 대표 아래에서 역시나 또 제품,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임박해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황은 지금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PBR 하단 부분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래 차트만 보시더라도 확인이 되실 텐데요.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성장성만 입증된다면 이전의 PBR 수치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담은 사실 좀 덜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오히려 상승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LG전자 셀트리온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만한 그런 대형주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만큼 사실 정확하게 투자 성과가 잘 나오는 이런 지금 방정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 철저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식 맛집에서 많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